경식 중고등학교의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이상식 정상환 후보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수성을 이상식 예비후보가 지난 7일 범어사동에 있는 경신고를 수성을 이상식 예비후보가 지난 7일 범어사동에 있는 경신고를 지산동 수성소방서 건너편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에 대해 수성갑 정상환 예비후보가 반박하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이상식 예비후보는 경신고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낙후된 수성을 지역의 균형발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같은 수성구지만 최근 십수년간 수성갑 지역은 발전한 반면 수성을 지역은 낙후된 배경에 명문고의 수성갑 집중현상이 있다며 명문 경신고를 이전함으로써 수성갑을 지역의 균형발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상환 예비후보는 경신중고 이전 공약에 대해 오히려 학생 과밀화 심화와 교육환경 악화, 후적지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가중 등 역기능이 더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전 대상지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현행 법령상 신축 이전이 불가능하고 특정 지역 특정재단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라는 특혜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높으며 사립학교 신축 이전의 국비 등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재단 측의 재정난 가중이 우려되는 등 여러가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상식 예비후보는 경신고 이전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에서 경신고 측의 경신고 이전 계획이 사실 무분이라는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구교육청에서 계속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신문TV 전효진 기자였습니다.